뭐야 호 자 3번 되게 많이 틀렸어도 문제일 텐데 여러분들 지금 쉐어 브라시스 주식 가격은 요 올 코리아 에어 와이스 까지 괄호 묶이 고요 증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증가할 것입니다 이프가 접속사 구요 마련의 투자자들이 느낀다면 무엇을 빈칸을 느낀다면 빈칸은 지금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자리 퓨어 자체는 내가 무언가를 느끼다 라는 이 형식 자동서서 형용사 보호를 취한 동사가 되겠죠 이번 이코노미 거 이건 경제적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이코노미 거 칼 이런식으로 로 이코노미 이랑 달라요 얘가 그냥 경제의 라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위기 경제 정책 경제 상황 경제 블라블라 이거 전부 이코노미 이고요 이 그 놈이 거 하면 경제적인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형 용사로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코노미 커 커 내 경차 이거 생각하시면 되요 경제적 이차 경차 커셔 신중한 이거 찍어 쓴 4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신중함을 느낀다면 밸려볼 같이 있는 귀중한 이라는 거죠 4 미래에 대해서 귀중함을 느낀다면 지금 이 형식 자동사는 여러분들 이 형용사가 주어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주어가 어떠한 채로 느낀다 라는 거요 그래서 확신을 느낀 다음 이게 정답이겠죠 자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느낀다면 주식 가격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가게가 언제 증가하죠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때 불안할 때 불안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절대 막 증가하지 않아요 밸려볼은 형용사 보호가 주어를 꾸며 주는 거거든 주어를 4 필이 아니고 그러면 비동사 다른 걸 바꿔오세요 이 형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비동사 갖고 오세요 아이엠 컴퓨터 이런거죠 비동사 형용사 보는 주어를 꾸미는 거에요 내가 확신하다 이렇게 듣게 된 거지 아이엠 베어리 오브 내가 같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베어리 오블이 지금 미래 가치를 설명 중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나에 대한 그런 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I am economical, I am cautious, I am valuable, I am confident 이런식으로서 가장 간단한 이 형식 동사로 바꿔본다면 훨씬 더 해석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는 몇 개 안되기 때문에 반대 잠기 하셔야 돼요 be become, remain stay, be become, remain stay, seem, appear, look, prove, feel까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 형식 동사는 모조리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형식 뭐라고요? be become, be become, 그 다음에 뭐뭐인체로 남아있다는 두 가지가 remain, stay, remain, stay, remain, stay, remain, stay 뭐뭐처럼 보이던 세 가지가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look, 그 다음에 판명하다, prove, 그죠 prove, 그 다음에 느끼다, feel, 이 정도 역시 이 형식의 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부정의 무모는요 여러분들 부정의 무모는 늘 항상 긍정으로 해석하는 연습 이게 전부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무모는 절대로 부정의 의미 살리지 마시고 뭐뭐 하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요 뭐뭐 하죠 그 동사의 의미를 확인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뭐 하죠 뭐뭐 하죠 이런식으로 해석하셔가지고 답변과 맞춰주는게 좋습니다 number two, don't you sell these pants in a smaller size? 자 물건 파시죠 don't you sell these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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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지를 파시죠 in a smaller size? smaller size? in a smaller size? in a smaller size? 혹시 지금 문제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으면 in a smaller size?에다가 현금 배드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더 작은 사이즈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문제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어떤 색깔로 파시죠 아니면 더 큰 사이즈로 파시죠 이런식으로써 다른 사이즈나 색깔 등을 대면서 네 거기에 초점 맞추는 그런 질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don't you sell these pants? 네 물건을 파시죠? 난 동사 의미보다 지금은 in a smaller size? 네 더 작은 사이즈로 a 라는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한 덩어리로 잡히겠습니다 I thought it was too big. 네 내 생각이 너무 큰 것 같은데 I thought it was too big. 너무 큰 것 같은데 b 아니죠 그냥 small 그리고 big 이라는 것에 대한 유의어 반의어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연상이 되니까요 the black one goes well with your pants. 네 goes well go well 이라는게 잘 어울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the black one 그 검은색 것이 the black one goes well with your pants. 너의 pants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죠 지금 질문이 뭐 있었죠 여러분 동사님이 뭐 있었다고요 don't you sell these pants? 이 pants 파시죠? 더 작은 사이즈로 파시죠? 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정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and new shipment will arrive later this month. 자 파시죠? and new shipment will arrive later this month. 이거는 요즘에 나오는 그 물건을 파시죠? 라는 질문에서 거의 무적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곧 새로운 배송품이 도착할 거야 곧 새로운 재고가 들어올 거야 우리는 곧 새로운 물건들을 팔 거야 이런식으로써 and new shipment will arrive later this month.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곧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답변이 요즘에 정답 패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4번도 많이 틀렸는데 이건 수거 표현으로 푸는 거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투표할 것을 in favor of는 어디어디에 동의하여 어디어디에 뭐 동의하여 라는 그런 전명구 표현입니다 어디어디에 지지하여 라는 전명구 표현입니다 그 제안에 지지하여 투표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in its 빈칸 자 이거 하나의 수거 표현입니다 in its entirety 전체라는 명사죠 entirety 라고 해서 그 전체로서 그 전체로서 혹은 전부 이런 느낌으로써 쓰는 일종의 수거 표현입니다 in its entirety 그 전체로서 전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투표할 것을 그 제안서에 동의를 하는 투표랄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전체로서 전부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in its system 그 시스템에서라든지 estimation 평가 판단이라든지 recognition 인정 표창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 전체로서 전부 라는 이 수거 표현을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겠습니다 자 in accordance with industry regulations 113번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규정을 준수하여 여러분 in accordance with 라는 게요 according to 랑 같은 걸 생각하십니다 according to 어디어디에 따르면 정도로 쓰는 겁니다 all workers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protective equipment 네 적절한 보호 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일단 어마은 전체자죠 전체자 뒤에 또 하나의 전체는 불가능하고요 자 전체자입니다 전사 뒤에 전체자 불가능하고요 할로리 이거는 뭐 거의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준 부정어죠 여러분들 준 부정어들은 빈도 부사기 때문에 일반 농사 앞에 들어가줘야 돼요 as well should hardly wear 거의 뭐 입을 이거 말이 안되네요 여러분들 뭐 hardly wear 이런 식으로 써 거의 입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준 부정어 빈도 부사의 위치와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while 자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잊지 마세요 while 접속사죠 이 접속사는 해석상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가 생략된 시간과 장소의 전명구가 굉장히 잘 결합이 됩니다 여기 전명구는 시간 혹은 장소 등의 전명구겠죠 그죠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원래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가 생략된 채로 전명구를 붙이는 것은 문법적으로 가능한데 그 중에서 while 자체는 전명구를 굉장히 잘 원래 받습니다 해석상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시간에 있는 동안이라든지 어떠어떠한 장소에 있는 동안이라든지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while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while in transit 배송 중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배송 중에 while on the court 코치에 있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11번 많이 틀렸어요 new business plan은 이제가 동사죠 in the works라는 것은 진행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고려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work가 작업이잖아요 작업 중이 있다는 것은 진행 중이다 고려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더 공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빈칸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서비스를 빈칸하기 위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걸 찍었나? 우리의 서비스를 마켓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겠죠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더 공격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compete 얘는요 뭐 누구누구에 대항하여 경쟁하다 이런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경쟁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자동사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 대항해서 perform 수행하다가 되는 거겠죠 a번을 찍으신 분들은 invest라는 동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invest는 투자하다인데요 투자하다는 목적화 자리에 투자하는 대상이 들어갑니다 무엇을 투자하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돈이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의 서비스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서비스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invest는 투자하는 그 직접적인 돈 같은 목적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라는 것은 in 하고 분야를 쓰면 돼요 여러분들 어디 어디에다가 투자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invest가 정답이 되려면 이 자리에 in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to invest in our services 이렇게는 정답이 됩니다 우리의 서비스에 투자하다는 맞는 거겠지 근데 우리의 서비스를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항상 투자 대상은 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랑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예전에 finance finance와 invest가 함께 선택지에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차이셨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invest는 돈 등의 목적이 되면서 무엇을 투자하다고요 finance는 원래 어디 어디에 자금을 대다 이런 식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finance는 원래 목적어 자리의 분야가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finance와 invest 같은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invest in 이라는 것 자체가 finance랑 의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어디에 자금을 대다 finance는 원래 분야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invest는 원래 투자하는 돈 등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어떤 차인지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특히 타 동사 같은 것들은 목적어와의 정확한 해석적인 관계를 용법으로써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provided that 이거는 접속사죠 여러분들 provided that 이거는 if를 대신해 쓸 수 있는 조건의 접속사입니다 무엇을 만약 뭐뭐라면 이런 느낌으로써 그죠 그래서 if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대신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바로 받을 수 있겠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뿌사라고 외우거든요 뿌사 네 가지 뭐지 여러분들 저는 귀찮기 때문에 안 쓰지 않고 쓰겠습니다 providing 그 다음에 provided 자 그 다음에 supposing 네 그 다음에 assuming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모두 대신 생략할 수 있습니다 providing provided supposing assuming 내가 생각하세요 앞글자 따서 프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두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해석이잖아요 만약 뭐뭐라면의 조건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사 프사는 만약이다 여러분들 프사를 볼 때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카톡 프사 볼 때마다 카톡 프사는 뭐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니라 만약이죠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가정에서 올리는 게 프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사를 볼 때마다 만약 정말 만약 이렇다면 만약 이렇게만 생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providing provided supposing assuming 자 여러분들의 프사는 뭐다? 만약이다 그 프사가 뭐라구요? providing provided supposing assuming까지 기억하시는데요 아니 맞잖아 안인척 하지마 지금 다들 안인척 하지마 안인척 하지마세요 어 재밌어요 약간 이거 부장님한테 아는 것 같은데 억지로 막 무야호 무야호 무야호